경제정책에 대해서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나왔던 대책에 대해서 김종철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 자체를 아예 바꿔보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 건데 은행도 그렇고 통신업계도 그렇고 지금 통신은 3사고 은행은 시중은행은 5개밖에 없는데 인터넷뱅킹이나 단축은행이나 이런 게 있지만 시장 자체를 바꿔보는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쟁으로 뭐라고 하겠다? 경쟁으로 다른 회사도 다른 은행이나 다른 통신업계도 자극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통신도 제4이동통신 그런 얘기가 과거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됐습니다 계속 무산 계속해 그러니까 왜 충분히 4이동통신을 누군가 설립하고 정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 7차례 이상 그걸 준비했다가 계속 무산이 된 이유가 그게 자칫 특혜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명하지 못하다 항상 뒤따르는 그 특혜 논란 그 특혜 논란은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그러면 그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제도로 최소한 모든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시장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이 오케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장치를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이해 당사자들 같더니 서로 이해관계에 엇갈렸기 때문에 조율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자유시장주의 자유자유 외쳤던 상황에서 이제 와서 그런 과점체제의 시장을 갖다가 경쟁체제로 무조건 바뀌겠다 라고 막 밀어붙이는 게 그러면 그게 됩니까 바로 그 과거에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런 틀들 물론 특정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아니면 통신 같은 국가기관 망 산업망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정부의 어떤 조율과 함께 과점체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도 맞고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돌아오는 게 뭐냐면 그런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점체제를 어떻게 가장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적 그런 과점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과점을 국민 후생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정부가 잘 설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던 거죠 KT 포스코 계속 그 회장들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 그다음에 배임 횡령 논란 다 그렇게 또 조사해가지고 쫓겨나고 다시 자기 사람 내려보내고 최근에 전경련 김병준 위원장이 전경련 회장의 김병준 지금 뭡니까 그분 정확한 직감 하시는 전 위원장이라고 하죠 갑자기 그분이 내려와요 전경련이 지금 지난번 박근혜 국정동 사건으로 사실상 왜냐하면 4대 그룹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그룹 오너들끼리 모여서 운영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경총과 대한상의로 사회상 재개의 대표가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전경련이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해왔던 인프라도 있고 그 오너들 간의 체제? 체계? 내지는 최종 경제 단체로서의 그런 위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경련 회장을 세워야 된다 지금 이제 그만두으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경련 회장 아무도 안 하겠다 지금 그 정경련이 과거에 정경유착이 상징적인 어떤 그런 단체가 이미 돼 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지금 유명 무시라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을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김병준 씨가 갑자기 회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요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지금 새롭게 탈바꿈해도 새롭게 지금 자신들이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정책이 내려와서 현 정부에서 사실상 윤회관과 보금관은 인물이 내려와서 캠프에 있던 사람 경제인과 다시 조율을 하겠다 그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글쎄요 관치 논란 속에 있는데 이런 오너들에 모여있는 모임의 집합체 회의체에 정경유 회장 자리에 김병준 전 위원장이 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물론 자기는 뭐 한 6개월만 하고 6개월 동안만 정경윤을 정리한 다음에 기업인에게 넘기겠다고 말은 했어요 그렇지만 글쎄요 6개월짜리 하려면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글쎄요 왜 그런지 봐야겠고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회장직을 수행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찐경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경제의 심리고 경제는 한 사람이 어떻게 자주주실 수 없는 거고 이것도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풀리고 여유가 생겨야 소비도 좀 하고 그러면서 경제도 좋아지고 경기도 순환이 될 텐데 지금 요즘 같아서는 글쎄요 돈을 더 안 쓰게 될 것 같고요 돈을 쓸 수가 없고 쓸 돈도 많이 줄죠 지금 물가도 너무 없고 임금도 지금 거의 뭐 임금은 잘 안 오르고 물가만 많이 오르고 사실상 마이너스죠 뭐 임금만큼 그러니까 물가만큼의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그건 마이너스인 거죠 물가만큼 임금이 오르는 회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들 이번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봄은 입추는 지났으니까 봄은 절기상으로 와있지만 다시 또 꽃샘추위가 온 것처럼 더 추운 그런 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항상 그 경제는 사이클이고 또 이런 둔화 과정을 지나면 또 다시 또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경기는 항상 경기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런 앞으로 있을 그런 어떤 회복과 상승을 이제 기대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것이 또 그냥 그대로 가는 일본식 그런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또 전망도 쉽게 말하면 약간의 어두운 전망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그런 장기 불황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미 일본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일본의 케이스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일본식으로 가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조차도 한국은 우리와 같은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일본의 경제학자들을 보면 한국이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그대로 가야 되냐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이 4년 앞 남은 4년 그리고 그 정말 정말 중요한 어떤 이 남은 4년에서 정말로 자칫 그런 불황으로 불황 초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정말로 그 다음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경제적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플러스 구정영 장부가 이런 걸 둘러싼 이 정치권의 이런 정말로 이 혼란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글쎄요 빨리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네 자 그래서 네네